부산은 오늘 아침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할 텐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2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국지적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과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반면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해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현재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밤부터는 부산과 울산, 남해안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부산과 일부 경남 지역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부산이 25.3도, 양산 25.6도, 창원은 25.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완화된 곳이 많습니다. 부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31도, 진주와 합천이 32도, 양산은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5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부산 앞바다를 비롯한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폭염은 한풀 꺾이긴 했지만 당분간 열대야와 함께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MBC 기상캐스터 정민경입니다. 부산과 양산 지역의 날씨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MBC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뉴스와 신속한 날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언제나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